그날 이후 둘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매일 밤을 지새우며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그녀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자 더 이상 테스트할 필요도 없었고 아내만 가둬두기엔 너무나 미안했던 나머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. 누가 봐도 장보러 나온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연히 마트에 방문한 형사의 눈에 띄게 돼 드디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리뷰한 영상은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.